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 누누TV의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사이트에 불법 도박 광고를 띄워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해당 운영자가 함께 운영해온 다른 불법 사이트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누누TV 운영자를 검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 운영자 A씨를 어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누TV는 요금을 내야 볼 수 있는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바꿔가며 정부의 단속을 회피하다 지난해 결국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여전히 최신 드라마가 게시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문체부는 이들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약 5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누TV가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사이트에 올리며 얻은 수익이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누누TV의 국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문체부는 이번에 운영자 A씨를 검거하며 추가로 운영된 다른 불법 사이트들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물 같은 걸 몰수한다는 규정이거든요. 저작권법에 직접 수익금을 몰수 추징할지에 대해서 비법적으로 논의가 있고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한여희입니다. MBN 뉴스 한여희입니다.